밀집이 밀집이 아니 알고리즘 박사 디펙트 아 아 여전히 여전히 그 이 빨리 빨리 숨쉬는 거 미션 걸어 호흡 미션 아이 심정신은 뭐야 아아 아아 프리즌 헬로월드 인류체험 1도 맞습니다 여친 팩트 여친 만들기는 심장 클리어보다 어렵다 프리즘 짚고 제비 짚고 실제로 공중 제비 돌면서 팽핑이랑 놀기 아 그게 뭐 미션이에요 소설이지 어 방전이다 방전 갓카드인데 왜 사람들은 방전을 싫어할까 민포 다시 시작 청전기방전 마침 복수도 육강력이네 미션 프리즘 짚고 정밀장당 5천원 거시겠다는건지 걸자는거지 안전자상인데 안전자상인데 아 실수했다 아 밸런스 혜닌갑습니다 심장 아 아 아 안 돼 다음판에 뜨지 다음판에 뜨지 다음판에 뜨지 다음판에 뜨지 안전자상 아 이것은 서순이다 시드 서순 유독성에 일오뀌 아 아 뭐 맨날 기습당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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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로운 돌 배터리 징짱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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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ureau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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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 와... 와 심장 켜놔! 와... 와 심장... 심장 켜놔! 아니 이거 아이고... 아니... 도방을... 도방을 못 가게 막아 chip으로써 추가 시간 비벼 아팔레시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걸 못자네 비벼졌다 아잠깐만 법법 필요없는데 맞아서 맞뜨려야 되는데 맞뜨려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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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지입니다 누가 디펙트 가지 안좋대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약한 것이고요 가진 입만세 가지 가지 최고다 육안 방치 가지라서 강할 필요없지 누가 디펙트 가지 약하다 사일런트 가지 약하다 그거 다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알고있음 알고있음 단독아질 개구린데 미션은 이번편이 아닙니다 단독아질 개구린데 단독아질 개구린데 아니 근데 이걸 도망을 못가네 다단독아질 개구린데 킹전 갓고 리즌 엘리트 가야겠지 지금 가야 돼 와우 메리 메리 탑은 가지입니다 가지 하십시오 부팅 과정이나 켜제 가지도 있고 이제은 타락하지가 지나치게 좋긴 하지. 에너자이저 연속으로 세븐 뽑는 실력이 있으면 디벡트 가지도 좋고 실력 탓입니다. 휴반 에너자이저에서 에너자이저에서 에너자이저를 뽑는 실력이 있어야지. 은딜 첨탑을 날로 먹으려고. 에너자이저 연속으로 세븐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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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칼제비 아 뭐야 이게 터보 에너사이저 이게 코스트다 작은 도적단들아 알고리즘 아직 못 키운 거 있었나? 눈 헬 퀴기 탐색이나 빨리 뽑자 탐색이나 실력 게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뭐야 이건 또 얘는 보셨을 걸 그랬나? 자기 수리..자가 수리? 역..자앙..알고리즘 네오 재활용이 나오는 건 좋은데 재활용만 나오는 건 별로 안 좋네 코어 서지 서지 역장..폭풍..폭풍이 날지 않을까? 아니 역장 넣을까? 역장이나..역장이 재활용.. 역시 게임 가지 나오면 개꿀잼 카치 흠.. 진짜 사기다 카즈방겜 카즈방겜 진짜 쒸기다 첫 세트 제2장 평영 일러스트 1승 역장이 리필됐어 어떡하지? 어지러움 대쳐도 되는 간유물이야 제어령 아니 휴식을 하면 손해를 보잖아 피가 안 깎여서 심장큐량 어떡하지? 내 심장에 무리가서 일락엔데 손 손 한 5장 넘겨보자 손해를 보입니다 손해를 보입니다 손해를 보입니다 Chry가 쵐는 손해를 보입니다 손해를 보입니다 생현 1984 동서원님 반갑습니다. 그냥 대충 때려 잡는구만. 불필요. 구왕구왕님 하나씩. 구왕구왕님. 아 방전은 좀. 아니 편향은 좀. 아니 편향은 좀. 아니 편향은 좀. 공어를 빼는 실력. 까지. 막였다. 아니 편향은. 아니 편향은. 아니 편향은. 왕권 집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껌별. 껌별고. 껌별고. 심장 안가. 미션 해야 돼. 미션이 나를 부른다. 심장 안가. 심장 안가. 지금. 지금 뛰우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장 안가. 빨간 거 켜라. 아. 그니까. 아 괜찮은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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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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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짤랑 와... 돼 있었다. 재밌었다고... 와... 폭풍... 폭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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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애가 키우던 알고리즘이고 어떤 애가 새로 들어온... 아... 아... jako 아... 으... 아싸 내리 비가 어디 왔냐 비가 없어? 되게? 놀랄군 맨날 덱에 있길래 비가 있는 줄 알았어 하지만 생성뎁이었다니 차가스루 대충 달팽이 농락하는 인형 하하하하 허허허허 대충 달팽이 욕하는 썸네일 대충 달팽이 별거 아니라는 엔딩 멘트